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10년 묵은 아니지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9년짜리 똥먹티 사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건 공론화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쇼핑몰이 너무 교재같아가지고 환불신청을 했는데요. 어? 아니 이게 뭐니? 10년 동안 상품이 준비중이네. 어? 그래 이것들아. 내일 뉴스에서 보자. 원지. 쇼핑몰에서 10년째 환불 못 받고 있어요. 어?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이죠. 저는 지난 2014년에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주만에 물건을 받았... 아니 구매를 한 몇가지 상품 중에 일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안맞는거야. 그래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교환 상품 안에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해가지고 이렇게 잘 싸서 택배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교환 신청을 하고 보니까 아직도 배송 준비중인 상품들. 이게 언제 배송될지 모르겠고 기약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교환 신청한 그 상품도 마찬가지. 적어도 2, 3주는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에휴 너무 싫은거야. 그래서 모든 상품을 일괄 주문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고객센터는 통화 연결이 아예 안되고 교환, 환불 요청은 게시판 문의글로만 진행이 됐어요. 뭐 환불 요청하니까 그 글을 다니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달긴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뭐 그래 당연히 환불이 되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때 당시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른 곳에서 급하게 쇼핑을 하느라 문제의 이 쇼핑몰만 신경쓰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2015년 2월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환불도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때 몇 번이나 환불 요청했고 그때마다 그랬어요. 매번 처리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달리긴 해. 근데 말로만 그럴 뿐이고 환불 처리 자체는 안되는 거예요. 괘씸하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미쳤나 신고해버릴까 했었는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직접 준비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 그리고 고작 16만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래 버린샘 치자. 아니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진짜 개 멍청했던 게 이래놓고 다른 분의 쇼핑글을 보기 전까지 10년 가까이를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쇼핑몰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그지같은 기억들이 그리고 그 쇼핑몰 그래 뭐 당연히 없어졌겠지 했는데 웬걸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어이가 없고 웃기는 건 로그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당시 제가 했던 주문 내역과 게시글들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거야. 네 그래요. 아직도 그때 그 제 상품은 준비 중입니다. 발송 준비 중. 그리고 역시나 전화는 연결이 예전히 안 되고요. 그깟 16만 원 그래요. 이거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이 쇼핑몰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택배 운송장으로는 조회가 안 되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게시글만으로도 신고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게 쓴이가 구매했던 날짜 나오죠. 2014년 9월달입니다. 총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도착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배송 준비 중입니다. 9년 넘게. 이야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진짜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제발 이런 건 공익을 목적을 위해서 이름도 같이 까요. 아니 미친 지금 장난하는 거야? 돈 16만 원이면 공장에서 9시간 동안 이틀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게다가 뭐 2014년 이거 절대 적은 돈 아니고 아니 돈을 떠나서 졸라 괘씸한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세요. 2번 아니 10년 전 16만 원이랑 지금 16만 원이 같나요? 또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지 싸그리 다 받아내세요. 법정 이자도. 3번 미친 꿀꿀 아직도 상품 준비 중이래. 뭘까? 달팽이가 한 올 한 올 만드는 중인 건가? 그래 뭐 한 5년만 더 기다려봐요. 그럼 도착하겠지 뭐. 히히 우리 할머니가 만들던 셔츠를 드디어 완성했어. 이제 치마만 만들면 된다. 이러고 있을 땐 꿀꿀꿀꿀 4번 헐 10년 쓴이 이거 소멸시요.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받을 수 있으면 법정 이자까지 모조리 다 받으세요. 꼭이요. 5번 야 10년 동안 참은 쓴이도 참 대단하다. 아니 진지하게 해결을 했어야지. 이게 뭔 꼬라지야? 참네 어이가 없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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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헐 이 정도면 저 쇼핑몰도 까먹고 있겠다. 추가 아니 이게 톡선이라니. 이게 뭔 일이야. 그래요. 어제 갑자기 딱 쇼핑몰 이름이 생각이 난 것도 그렇고 로그인이 된 것도 그렇고 상품이 아직 배송 준비 중인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쓴 게시글이 다 남아있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웃겨가지고 그래서 글을 쓴 건데 쓰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또 저보다 더 많이 화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대처 방안도 알려주시니까 아 화가 자꾸 풀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꼭 끝까지 화를 잡아두고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맛을 보여줘야죠. 사실 제가 지난 글에는 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10년 가까이 찾아보지도 않았던 쇼핑몰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걸 보면 제 나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꼭 해결해 보려고요. 또 신고를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답답해들 하시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당시 저 사이버 수세대에는 신고를 했어요 하기는 또 신고했다 라고 쇼핑몰에도 글도 남겼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서에 직접 가가지고 신고를 다시 해야 했고 또 제출할 서류가 은행에서 거래한 내역? 뭐 이런 걸 발급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되게 많았는데 당시 제가 일하던 곳이 업무 시간에 제 개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연차를 써야 했는데 제 소중한 연차를 쓰기도 너무 아깝고 또 신고 절차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현타가 왔어요. 너무 그지 같은 거야. 이게 막말로 엄청 큰 돈 뭐 160만 원도 아니고 몇 달 동안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쇼핑몰 자체에 글을 남기는 곳이 되게 한정적이고 문의 글은 다 빈국 비공개 글입니다. 그나마 상품 중에 두 개는 배송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후기를 적을 수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며 몇 번 글을 남겼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또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더 이상 항의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힘 빠지는 거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전화가 안 되니까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다 글 쓰고 바로 쇼핑몰에도 게시글 한 번 더 남겼거든요. 어 그래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내 돈 떼먹고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랬더니 답변이 그 쇼핑몰 말로는 2015년 3월에 지들이 새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다면 그래요. 이 쇼핑몰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쇼핑몰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 더 쇼핑몰 쪽과 연락을 한 번 취해보고 여전히 전화는 안 받지만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해결하겠다. 말밖에 안 한다면 공개할게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과 경찰 등 신고 꼭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소지 찾아가라는 글 보고 지도 확인해보니까 저희 집이랑 별로 안 멀어요. 코앞이네. 물론 저 주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가보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볼게요. 처음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어요. 라는 취지로 글 올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환불받기를 원하시니까 예. 그거 꼭 후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 기다려봅시다. 댓글 1번 쓴이 이거 벌써 네이튼 뉴스에 떴어요. 2번 아니 제발 쇼핑몰 주소 좀 알려줘요. 3번 그래도 찾아가진 말고 번거롭겠지만 그냥 신고만 하세요. 이렇게 글을 쓸 정도면 잊지 못한 건데 앞으로 뭐 그냥 있다고 잊혀지겠나요? 마무리 잘하고 돈 돌려받으세요. 그게 제일 깔끔한 거죠 뭐. 4번 곧 꽁꽁이 기자가 이거 네이튼 뉴스에 올려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꿀꿀꿀꿀. 대댓꿀. 꽁꽁이 기자. 꿀꿀꿀. 이 사람 맨날 네이튼 판 퍼나르는 그 사람 아닌가요? 2번 이미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메인에서 내려가버렸어. 5번 이럴 때는 경찰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방입니다. 경찰에 수사를 해가지고 죄를 밝혀내야 되지만 금융감독원은요. 자료만 조금 주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해결해줘요. 여기가 직방이에요. 최고요. 그렇죠. 금감독원이 진짜 무서운 곳이거든. 뭔가 질질 끌고 해결 안 된다. 그럼 저기다 하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해결해줍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아무튼 이야 이거는 뭔 배짱일까요? 정말 혼미한 세상입니다. 어지러워요. 나이가 좋지만 아무튼 후기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